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 나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무려 이렇게 빠른 나라의 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토록 빠른 여러분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많은 댓글 속에 10가지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체나! 나! 입니다! 체나! 나! 왜 다들 저를 체나라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체나! 나! 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비밀! 승려의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라고요! 저는 오형입니다! 아! 제 머리카락 색은 염색한 핑크색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핑크색이에요! 예쁘죠? 예쁘죠?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딱 정하라고 한다면 파르페! 파르페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댄스 음악! 신나게 춤출 수 있는 음악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웨드벨벳 선배님들이랑 NCT 선배님들을 좋아해요! 다들 멋지고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이랍니다! 최근 라이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예쁘다고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라이브 방송에서 저를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VR 유튜버로서 채널에 올라갈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서 하이라이트 영상도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아! 다른 멤버와의 콜라보도 준비 중이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들을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020년에는 VR 유튜버로 여러분들과 많이 많이 소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라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기! 이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떤 질문과 답변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라이브에서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